군주론 지금부터는 참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인데 소위 피렌체에 살았던 마키아벨리 라는 그런 인물이 쓴 군주론은 가장 널리 많이 읽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지금도 세계인들한테 가장 널리 읽히는 권력의 속성과 그 다음에 통치의 속성을 아주 잘 정리한 그런 책이 바로 군주론이죠. 군주론을 보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누구든지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또 중앙지검장 그리고 또 검찰총장은 해봤지만 최고 권력자인 그런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한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은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그런 소위 르네상스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인간 본성은.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대중의 어떤 본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대중의 본성을.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돼야 통치에 성공할 수가 있고 주변에 있는 측근들을 잘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출범한 단계에서 A다 B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논평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죠. 사람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잘해주면 꼭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지는 않는 것이죠. 인간이. 대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전도 접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위 특성이나 또 지금 초창기에 보이고 있는 행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정말 이 군주로는 명저서죠. 군주로는. 자,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 본성을 아주 괴뚫는 문장들이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와 이거는 현실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는 당위입니다. 분명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군주는 권력을 보존하기보다는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하하는 문제를 이런저런 이유로 등한이 하는 군주는 권력을 보존하기보다는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주 빼앗은 질책입니다. 지금 대중들이 뭘 원하냐 이야기죠. 그 대중들 가운데서 특히 자신에게 표를 던진 그런 대중들이 나에게 뭘 원하냐 이야기죠.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해 주기를 원하냐 그 부분을 등한이 하는 군주는 권력을 보존하기보다는 권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소위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의 소위 권력자에게 바친 소위 통치기술에 관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꼭 해야만 되는 일을 등한시하는 군주는 권력을 보존하기보다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 드려야 될 이야기인 거죠. 다음 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주라면 사랑도 받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지다고 생각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지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키아벨 일은 냉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사랑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것이 바람지다 하다고 보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도 적절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 명언입니다. 청와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에서 소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위의 상당 부분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후함과 관대함을 제공해서 내가 훌륭한 그런 군주로서 자리를 잡기를 원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인 부분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군주라는 것은 그것은 통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군주하고 대통령이 다르잖아. 지금 민주주의 시대잖아 이렇게 하지만 통치기술이란 것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때의 군주나 지금이나 간에 좀 어려움이라든지 약간의 긴장감이라든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면 사람들이 금시의 합바지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초기의 행보를 보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군주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그런데 대개 권력을 지게 되면 오판을 하게 되죠. 사랑받는 군주가 되겠다. 그 순간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되죠. 미움은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게 됩니까 군주가.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 할 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묵시적으로 합의한 약속한 계약을 깨버릴 때 그때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면 통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군주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압건인 거죠. 미움을 받지 않아요. 미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미움을 받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그것도 대중들이 가장 절실히 갈구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때 여러분들 뭐죠. 그때 미움을 받고 미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멸의 대상.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순간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리 완호님은 윤 대통령님은 모든 것을 비우고 정면돌파가 답입니다. 정면돌파는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신발을 사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가스 무슨 임의의 무슨 행진인가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가 다 그거는 다 소소한 거라는 거죠. 수문장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신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나쁜 놈들을 다 잡아 넣는 그런 대단한 대통령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라우렌님은 부정선거는 중요한 일이라 빨리 조사해야 되는 거지 지지율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돈 다 때려놓고 드루킹하는 누구 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계제님. 대통령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면 그때부터는 끝장나는 거죠. 연예인들은 인기를 누리지만 대통령은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나의 진심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본성과 대중들의 본성을 정확하게 뭐죠. 괴뚤은 마키아벨리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적당히 갖고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게 방향이 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키아벨리를 등용시킨 겁니다. 구원투수로.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치비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지도자가 되면 그때는 끝이 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움과 경멸은 왜 생겨나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 해 줄 때입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공병호 tv에서 7만 8만 7만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선거정의를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선거정에 대해서 당선자가 된 이후에 입을 싹 닦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워하고 그다음에 경멸하는 거죠. 너도 아무것도 아니네. 너도 허당이네. 너도 합바지네. 너도 우리 함께 뭐 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경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돼서 안 되는 것이죠.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뭡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선거정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당신이 해결해달라. 당신 검찰총장 하지 않았냐. 당신이 공정과 상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 선거정의를 세우는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 입 싹 닫았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문제가 다 달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처음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미워합니다. 존경심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제모심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경멸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언모에 대해서 군주가 갖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비책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군주론이 윤석열에게 주는 가장 확고한 그런 여러분들 지금 지침은 뭔가 하니까 당신이 미움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 당신이 경멸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 당신이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생각에서 안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여러분 윤석열에게 주는 것은 당신이 전 국민에게 뭐죠. 후함과 간대함을 보여줘 가지고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당신은 미움의 대상이 돼서 안 되고 당신은 절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멸의 대상이 돼서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경멸과 미움의 대상은 어디서 생기냐. 대중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을 안 해 줄 때입니다. 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정의를 이 땅에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표 받고 입 싹 닦았다. 그럼 그때 미워하고 경멸하고 정화하게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추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선 그 주변에 있는 척건들을 살펴보면 된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중용하고 그 주변에 누가 얼른거리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다음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부정선거 은폐론자한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휘말려 가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학사님 좀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연히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다 참다.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랑하고 군주의 선택에 따라 두려움을 품게 되므로 현명한 군주라면 자신에 따라 기반을 닦아야 되고 타인의 뜻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여부는 대중률이 주는 겁니다. 주체가 대중들입니다. 그것은 항상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를 쫓으면 나중에 폐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권력도 유지가 안 되고 자기 스스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두려움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강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절한 위험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그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군주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경멸이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관대함은 군주를 이 두 가지 길로 이끌어갑니다. 후함과 관대함과 이런 것을 보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경멸이나 미움으로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겠다 적들과 여러분들 적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경멸이나 미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완전히 합바지네 저거 허당이네 저거 완전히 무슨 신이네 벙신이네 이런 이야기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후함과 관대함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가치로 두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이 섞인 비난을 불려일으키는 탐욕스럽다는 평판보다도 비난을 받겠지만 미움이 섞이지 않은 인색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더욱 현명한 처신입니다. 도에 넘친 인자함은 모든 사람의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집행한 가혹한 조치들은 특정한 개인들에게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에 넘친 인자함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으로께 박수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을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일부 내용과 현재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딱 나오지 않습니까 군주는 경멸과 미움이 대상이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해야 된다 이거죠. 경멸과 미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생기는 겁니다. 대중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안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경멸과 미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군주는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말빨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또 더 보시죠. 군주는 또한 자신의 진정한 동명인지 아닌지를 철도철미한 적인지를 밝힐 때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자신이 말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편을 주저없이 밝혀야 됩니다.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부정의 편에 자기는 설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뭡니까 그래야 뭡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을 받고 우유부단한 군주들은 언제나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립으로 남으려 하지만 대부분 파멸하고 맙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주섬주섬 주저주저하게 되면 마지막에 골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적혀있네요. 우유부단한 군주들은 언제나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중립으로 남으려 하지만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파멸한다는 겁니다. 현명한 군주라면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며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대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들이 발생되기 전에 알아차리게 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눈앞에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처방은 이미 늦은 것이 되고 그 질병은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고전이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들이 모이면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멸과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이쪽 젖독편도 아니라는 그런 중립으로 나물려하게 되면 대부분 파멸하게 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그런 조언인 것이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제 눈에는 훌륭한 군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의 용어를 표현하게 되면 사랑을 듬뿍 받는 군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는 것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대상이 되는 그런 군주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후함과 관대함은 바로 경멸과 미움의 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라는 것은 적절한 정도의 건의와 이런 부분을 유지해야 그다음에 계속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멸과 미움의 가장 큰 화건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디서부터 화건이 제공이 됩니까? 경멸과 미움은 약속한 것 대중들이 가장 열렬히 원하는 것 이를테면 현재 같으면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 이 부분을 그냥 입을 싹 닫고 침묵하게 되면 처음에는 경멸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때는 지지층이 아주 격렬하게 아마 입안이 되겠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마키아벨리를 소환해가지고 마키아벨리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행보를 보려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군주론의 명저자의 마키아벨리의 그런 군주에 대한 충언에서 오늘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군주가 훌륭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군주가 만인들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계속 이리저리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주는 존경심을 받는 그런 군주의 선택은 대중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신이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게 되면 적절한 정도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분이 옳은 일을 한다 이렇게 존경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되고 핵심과 비핵심을 구분해야 그 자리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차하면 뭡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주변의 적들이 우울우울하니까 그 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무엇인가요? 문제를iges 아멘